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저희가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변신 외형, 이 얘기도 저 무슨 얘기인지 대강 알 것 같습니다 내용 보여주십시오 데모닉 출실부터 키우던 사람입니다 이게 충모닉 변신 외형 바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할머니에서 이제는 바퀴벌레가 되셨대요 큐아님께서 표현을 꽤나 디렉터님께 세게 하셨습니다 충모닉 그리고 스카우터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아바타처럼 막 이렇게 껀껀히 아바타에 맞춰가지고 출시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런 건 좀 어렵고요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은 저희가 이제 일부 스킨 같은 거 뭐 충모닉에서 또 이제 뭐 좀 변신 시에 외형을 좀 바꿀 수 있는 스킨을 어 진짜? 조금씩 조금씩 추가해서 아바타처럼 그렇게 막 라인별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스킨 만들어 드리는 정도는 한번 해볼게요 진짜요? 네 많은 분들이 특히 이렇게 변신되는 캐릭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좀 원하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절충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다른 작업이 워낙 또 해드리면 다 좋죠 근데 저희 시간도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스킨 정도면은 좋은 타협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와 되게 반겨 하시는 걸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좋은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스카우터도 같이 변신 캐릭터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데모닝만이 아니라 변신 캐릭터들 전부 이렇게 같이 만져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식광선 아 UN 아 으아 으으 아 으 으 으 으